청왕만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년의 2022년도에 범띠 어르렁 범나온다. 서른일곱의 병인생이요. 내년에는 좀 조심 좀 해야지 되겠어. 까딱 잘못했다간 뒤통수를 맞는 해년이고요. 첫 소질에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좀 좋지는 않지. 그런데 친구를 조심하고 주변사람을 조심해라. 동료를 조심해라. 이것은 내바끄럭을 남한테 뺏기는 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살아나려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 내꺼는 내가 지켜야지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한다고 해도 본인바끄럭은 본인이 지켜야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화가 나고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욱하는 성격은 조금 자중하세요. 자중하시고 모든 일을 매사에 접근적으로 갖다 그 즉시즉시 생각을 하고 하시지 마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 두둥겨 가셔야지. 내년에 그래도 범이 내 해년이라 좋다고 하지만 좋은 범띠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최고 안 좋은 범띠들이 특히 이제 37살에 정월생들 정월생들, 4월생들, 11월생들이 내년에 특히 안 좋습니다. 내 건강도 병치료하듯이 아플 것이고 일이 매사에 하는 일이 쉽게 쉽게 풀리지도 않을 것이고 뭐 입술구슬 듣는다고 하는데 삼재 아닌데도 입술을 듣고 구슬을 듣는 게 내년에 진짜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하고 별거 아니고 시비가 붙고 막 이러거든 이 서른일곱살이 이제 1월생, 4월, 11월생들이 그냥 그것만 좀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어쨌든 내가 1월생일이니까 내가 이거 좀 조심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자 그렇다고 1년 12달 다 나쁜 건 아니야 보편적으로 나쁘지만 피해가는 달이 있잖아요 그것만 잘 피해가면 괜찮아요 괜찮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일증이 나쁘고 오래가 안 좋으니까 그래 내가 이거 잘 갔다 헤쳐나가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면은 말꼬리 잡지 말고 누가 뭐를 해달라면 나 없습니다 그냥 몰라요 이러고 그냥 나가면 돼 그냥 그냥 무관신 묵묵하게 그러고 넘어가면 되고 특히 이제 둘이 여인사인들 티덕태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치각티각하기도 하고 뭐 그만두자 만나자 절개하자 막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러고 넘어가자 왜그러냐 꼬투리 잡지 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내가 너무 했구나 다시 또 연락이 와 특히 남녀관계가 굴곡이 있는 것을 이제 쉬우니까 결혼하려고 했다가도 결혼이 또 취소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충분한 걸 생각하셔서 기왕이면 하반기에 결혼도 하반기에 서른일곱에 하반기 하는 것이 좋아요 8월달에서부터 추석 지나고 나면 하반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지혜롭게 넘어가서 금전에 버는 금전이며 직장인 운이며 다 차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변성에 마흔은 아홉 지금 몸이 곰곰이 건강으로 해치는 해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받고 그러지만 그거에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건이는 없는데 이제 사람이 항상 그러잖아요 아홉수를 잘 넘어가야지 돼 사사고비 잘 넘어가야지 이 그놈이 아홉수놈이 들어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띠가 범띠가 센 데다가 센 해에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홉수를 갖다가 잘 넘기는 방법 밝은 옷을 입어라 검은 옷을 입지 말자 밝게 하자 항상 내가 웃으면서 좋게 그리고 내 건강 생각하려면 운동 같은 것도 하시고 많이 이제 웃으세요 엔더핀은 막 돌게 뭐 슬픔 같다가 무슨 클래식 같은 거 깔아 놓은 그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신나는 음악을 듣고 이래갖고 나를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키는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갖고 헤쳐나가고 그럼 아홉수 거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오래갖다가 많이 힘들었어요 일꼬리가 될 듯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될 듯 될 듯 하고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 많거든요 상황이 많으나 그래도 내년 아홉세는 그래도 일은 순조롭게 풀려요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겨울에 눈이 녹는 형국이다 그거는 서서히 눈이 녹게 되면 갑자기 확 녹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서서히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지혜롭게 하셔서 다들 사업이든 영업이든 대박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수는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단 아홉수 1년 열때 홍수매기도 있잖아 아 오래갖다 아홉수고 2년에 이러니까 1년 열때 홍수매기 풀어야지 얼마든지 잘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넘기시고 특히 4월, 9월 문산 가지 말 것 그것만 피해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래도 금전의 운세가 열리는 해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생에 61살 한량인 사람들도 많고 또 내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앞만 보고 뛰시는 분들도 많고 잠시 잠깐 힘들게 쉬어가자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활동력 하시는 것을 조금 내려앉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편하게 가서 또 재충전을 시켜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해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고 영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세일즈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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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그래도 기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리 활동하는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셔서 꼭 성공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경인생에 이루는 세살 어르신들은요 건강 진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먼 여행을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누차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만 하면 돼요 자손도 속삭이는 분들도 있지만 자손들은 품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에서 딱 내려놓으셔서 사시면 그래도 마음이 편한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은 진짜 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좋은 경치에 살면은 몇십년 몇백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손들 옆에서 보고 손주들 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연세가 되셨으니까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가지고 있는 금전 자손들한테 다 주지 마세요 또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자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자손들이 막 부모의 재산을 가져가고 73살 이분들이 주는 돈으로 막 승승장구하고 대성하는 자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잠자 가셔가지고 건물을 주시든 뭐를 주시든 그냥 조그맣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뒷 배경만 큰 기둥이 돼서 지켜만 주세요 그리고 금전은 꼭 지켜서 나가세요 그러고 나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도 자손들이 줄세문들 열어서 잘 할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힘내세요 여러분 청앙만신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다 이렇게 이민연에 범띠들이 아까 어응했죠 하듯이 모든 기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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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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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